자 단잘돌 출동! 오지마아아아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찍은 미니게임 자 기분이예요 최근에 어떤 일 있었으세요 여러분? 오늘 사포로에서 은메달 떴습니다 그렇죠! 저희 나라가 사포로에서 은메달 떴는데 자 기념으로 자 우리 테넷스 서버에서 퀄리! 진압을 해킹했는데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그죠? 메이로 약간 진짜 공개 느낌? 그렇죠! 약간 진짜 얼려가지고 멈추는 건데 지난번에는 이걸 해킹도를 했잖아요 이제 테넷스 서버에서 라인한테 이동속도 조금 늦추고 60%를 늦추고 일단 메이로 이동속도가 3배 그리고 여기서 얼려가지고 이제 중앙! 여기 중앙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중앙 어 여기 중앙 여기 중앙으로 해가지고 한번 오늘 포기부팀들 또또리팀 한번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죠?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자 여러분 첫번째 볼 자 우리 포기부님이 먼저 출발할거구요 자 준비하십니까? 가시죠 일단 어 아 무슨 돌을 고르지? 어 북극점 돌로 흘러오세요 아니 아니구나 이쪽 돌구나 죄송해요 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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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탄미 자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출발해주세요 탄돌 시작 고! 중앙으로 오케이 어 야 이거 야 이거는 세이브라 이렇게 어 이거 세이브라 해줄게요 예 자 그다음 북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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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북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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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선생님 mobile 괴롭히先生 이름으로 괴롭히现在 메치 다시 갑니다 북극점 일 준비됐죠? 네 갑니다 출동 출발 어구야 내 밀었어 아아아아아아악 안돼! 실적이야 이러면은 날 밀었어 날 밀었어 왜 밀었어 어 우리 댕댕돌 댕댕돌 오세요 예아 댕댕돌 댕댕돌 조금 잘 멈추세요 자 출발해주세요 예 댕댕돌 출발합니다 앞으로 쓰라고 했죠 아니야 거기서 출발해야죠 여기 벽에서 출발해야죠 거기서 다시 벽에서 출발 갑시다 먹어 먹어 갑니다 간다 아 잠깐만 아 나 이렇게 하려고 아니라고 한 번만 한 번만 다시 해보면 안 돼요? 한 번만? 아 그런 경우 있어요. 아까부터 벽에서 했는 것도 다시 오지... 자 다음 나의 돌 김범수빈 돌 김돌 김돌 자 김돌 자 김돌 준비됐지? 자 출동 하이 좋았어! 아 좋았어 깔끔했어 좋아 중앙이야 완전 중앙이야 저거 밀어내야지 저희 랩플돌 오세요 랩플돌 오케이 우리 포기볼팀 김랩플돌 오는거에 망치 내려찍고 싶다 자 출발 출발 야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실격이야 이거 실격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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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브님 영롱한 돌이예요 영롱한 돌 예 영롱한 돌이 무릎을 갑시다 이 돌관이 너의 꿈을 이루고 알겠습니다 자 출동해주시죠 시작이야 어 잠깐만 아아 아 계속 밀려 자 나의 돌 미가링돌 어 미가링 어 갑니다 자 출동 야 이거 야 이거는 성공 아니냐 이거 밀은 거 인정 밀은 거 인정 야 이거는 인정 탄돌 밀어내는 거 인정 탄돌 밀어내는 거 인정 아 여기 들어왔잖아 들어왔잖아 발 들어왔잖아 일단 탄돌을 밀어냈다고요 어깨어깨어깨 아 이거 나이스야 형이 돌이었으면 노돌 이런데 니가 이런데 니가 아 평소에 아 아 하지마 하지마 하 어 너 왜 ㅋㅋㅋㅋ 자 이건 기브님의 마지막 돌이에요 아 이거 밀어내야 돼 밀어내야 돼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아 약간 약간 평소한좀 받겠습니다 hydraulic Protestant ,, 자 준비되어있어요 준비 되서요 자 출덕 해주시죠 출덕이야, 이 새끼 옅 مس키다 mä 간다 간다 이거 늦은거 같은데 와 미친 자 자 누나면은 나의 전장의 포격돌 준비됐지 전장의 돌 전장의 돌 갑니다 전장돌 출동 오지마 오 그렇지 야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애매한데 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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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승부야 무승부 자 여러분들 아 우리 포기부님의 강력한 항의로 인하여 자 마지막 골든돌 골든돌 던지게 해가지고 무승자를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부님 출동해 주십시오 출동이야 오 뭐야 아 중앙이네 자 갑니다 자 델론님 준비됐죠 아 나 형이 갑자기 자신이 없어 아니야 아니야 넌 자신이 없어 정신 차려 바짝 차려 이 자식아 간다 하나 둘 셋 출동이야 형 튕긴다 거기 있으면 튕긴다 거기 있으면 튕긴다 아 이거는 우리가 늦게 해서 준거다 어쩔 수 없다 도돌린 스터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미니게임 자 컬링 아 우리 남자 컬링이 지금 사포로에서 동메달 따고 여자가 그리고 은메달 땄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오늘 컬링 한번 다시 리메이크 해가지고 진행해봤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다른 분들에게 한번 내려낼게요 안녕하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